생리도 하지 말고 변서방이니까 저 정도도 들지 내가 인정한다고 솔직히 제가 목이만 흘렸어도 더 들 수 있는데 운동하러 가면 가만히 앉아있지만 항상 운동하면 몸을 풀고 모두가 서있으면 안되더라고 그래야 몸에 탄력이 가나면 근력이 다 묻혀 아버님 예전에 투파한 선수셨다면서요 어떻게 하느냐 보여줘요 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건 다 아는거고 쟁반 어느정도 돌잖아요 원래 투파한 선수들은 우리같은데 프로들이라도 돌지 아마추어들이 돌아서 파울되는데 어제는 무슨 도대표처럼 얘기했잖아요 아버님 아버님 잠깐 투파한 선수 안해졌죠 안해졌죠 제가 올림픽판에 붙여야되는거 아닙니까 하얀색 가루같은거 목이랑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느린네 도대표한 선수 이리 한사람도 있고 저리 한사람도 있어 그 꼬치 그 선생이 말 따라서 한거라 그 선생이 실력이 좋아갖고 역시 이래갖고 던져보면 실력이 좋게 나와갖고 이분만 사람이 알면은 그정도 따라가면 다 나와 자세가 무조건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돌지도 않고 돌잖아 내가 안 돌잖아요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면서요 아따 이 사람아 참할로 또 간가 그냥 넘어가야지 그쵸 다 거짓말이지 벤세방 들으라고 하는 소리 진짜 그 소 싫으면 승수했습니다 벤세방 집에 갔을때나 벤세방이 왔을때도 이렇게 말 웃어봤지 벤세방 오면은 그냥 항상 멀고도 가까운 장인어민이다 그래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무도 육체적으로 접촉을 안하고 했는데 반수도 가라앉고 같이 자보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벤세방 하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웃고 그랬지 어제까지는 내가 마음이 확 안 열렸지 어쩌니까 이렇게 자면서 마음이 확 드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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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잘 넣었으니까. 지금 때만 못 해가지고 통발. 통발 넣을 줄 알아. 통발 넣을 줄 알죠. 금방 다 주겠습니다. 그래야 된장을 가져와야 될 거에요. 이거 된장 새로 뜬거에요. 됐죠? 아 여기 있네. 이거 된장 안에 있는 거 보고 냄새 맡고 들어오거든. 아 일단 이거 가져가고. 가져가고. 아버지 이렇게 일찍 이거 설치하러 나가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처음이시고. 근데 이게 잡힐까요? 잡히지. 진짜요? 잡힌 잡히는데 양이 물이에요. 양이요? 같이 봐봐. 여기다 잡아봐라. 네 이거 한 번. 아버지는 이거 많이 잡아보셨어요? 이거 몇 번 해봐. 몇 번이요? 몇 번. 물이 그래도 꽤 있네요? 네. 물이 깊어. 하늘 깊으니까 물이 많지. 많잖아 이봐. 고기가 많네. 많아요? 엄청 많이 많다. 엄청 많이 많다. 여기 붙자. 여기. 여기 많지 그치? 여기 많잖아. 여기 많잖아. 여기가 말 밖에서 죽이 가자. 많지 그치? 저 그렇게 조그만 거 잡는 거예요? 저 조그만 잡는 거예요? 저 조그만 잡는 게요. 큰 거 아니야? 하하하하. 좀 더. 좀 더. 단불수에서 떼야 하니까 단불의 1만큼 씻으려고. 단불의 1만큼. 단불의 1만큼이요? 단불의 1만큼이요? 단불의 1만큼은 다 단불이지 뭐. 아 이거 남겨가는 게 아니니까. 옆에 묻히면 안 된다. 아 옆에 묻히면 안 된다. 고기 안으로 밖에 묻히면. 밖에 고기가 먹으니까. 아버지. 이거는 뜯겨나갔는데요? 오 마이 갓! 이거를. 네. 어떻게 만들죠? 여기 있네.